사실 채소라는 게 별로 맛이 없어요. 그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일도 들어가지만, 좋은 기계를 사야 돼요. 그래서 해피코 렉스님이 얼마나 좋은 기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. 토마토, 라이코페인이 많은데 꼭 이 사이에 껍질이 껴요. 고춧가루처럼 맞잖아요. 이걸 통째로 넣어요. 껍질째 넣어요. 통째로. 자몽도. 비타민C 많으니까. 레몬도. 여기다가 비트, 빨간색, 피 색깔입니다. 이거 꼭 넣어요. 섬유질 많은데 이거. 거기에다 과일 좀 넣어줘야 맛이 나겠죠? 수분 들이는 거 넣어야 되고요. 많이 드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사실 저 같은 50대나 40, 50, 60대 같아요. 건강관리의 기본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. 그 비우는 거의 중심에는 식이소미가 있는데 한번 식이소미 많은 채소들을 봤더니 질겨요. 참 이렇게 질기고 억셀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잘 안 갈렸던 거예요. 제가 이것까지 몽땅 넣고요. 얼음도 조금 느끼해요. 단, 물 한 방으로 안 넣을게요.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왜 1500억이 돌파됐는가? 힘이 다는가. 초고속은 이런 겁니다. 보세요.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고요. 지금 색깔이 쭉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. 빨간색으로. 고객님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운동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비가 와. 여름철이니까 더워서 못 나가요. 그럼 먹는 거는 똑같이 먹어요. 더 먹어요, 집에서. 그러다 보니까 또 맵고 짜고 자극되고 기름도 많이 여름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에요.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나 좀 심어 드세요 그러는데 안 돼요. 잘 안 먹어요. 못 먹겠어, 맛없어가지고. 껍질도 질기지. 또 시기섭이라는 게 이게. 반겨요. 억세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. 제가 그런데 이것까지 이 안에 몽땅 더 넣거든요. 어떤 결과를 기대하세요? 저는 좋은 블렌더라는 것은 세 가지의 만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. 모두 넣은 만큼 다 나오는데 찌꺼기가 없어야 된다. 컨테이너랑 같이 보실래요? 자, 한번 같이 동시에 볼게요. 오, 아까 샐러리도 들어갔고 어때요? 비트에 파인애플에 섬이셀덩어리 다 들어갔는데 다 나왔는데 다 걸렸어요. 찌꺼기가 없어요. 와우. 와우. 이거 대박이다. 와우와우. 이거 전문점하고 똑같네. 그럼 먹어봐야지. 두 번째. 맛이 중요합니다. 맛있어야 돼요. 애들도 먹어야 됩니다. 예뻐지려는 딸도 이 레드스무디 참 좋거든요. 홈앤소페인 대표 애기 입맛. 맛있어야 매일 먹습니다. 크림 같은 부드러운 맛이 낫는지 어때요? 완전 부드러워요. 남는 거 없고요. 다른 거예요. 이 정도면 매일 해 먹죠 뭐. 그래서 매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아무리 좋아도 설거지 불편하면 매일 못 써요. 보세요. 그냥 딱 3초만 걸렸어요. 끝났어요. 전문점처럼. 딱 엎어놓으세요. 전문점에도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.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하루에 한 번만 쓰는 거 아니에요. 계속해서. 애들한테요. 따위바 주스에도 당근 넣으세요. 아! 브로콜리 넣으세요. 모르겠는데.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먹어요. 왜? 맛있으니까. 거기에 뿌리까지 잔뜩 넣은 뿌리주스 우린한테 해주고 그래서 매일 같이 몇 번씩은 쓰는데 여름 7월 8월 9월까지 덮습니다. 네네네. 이 3개월 동안에 한 달 두 달만 잘 써도 본전 안 났 거예요. 당연하죠. 세 달째부터는 네. 그때부터는 공짜로 쓰는 느낌이에요.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거. 나가서서 뭐 얼마예요. 그럼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